이름이 뭐예요? 핸드폰이에요 깐나고 깐나고 이거는 뭐예요? 와샤 와샤 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? 지금 가장 자기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? 돈 있으면 집을 만들고 싶대요 아 가장 웃음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질 수 있도록 이걸 돈을 내고 저기 아래를 내려갈 테니까 가장 행복한 웃음을 한 번 보여주세요 가장 재밌게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 쓰이 까만 이거 얼마예요? 그냥 나 여기 자 신반동 이걸 가지고 체험하는데 여기 경사가 990도예요 여기를 내려가는 거 오케이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와요? 올라올 때는 걸어 올라오라고? 이거 가격 대비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로 못 올라와 다 뒀어요 올라올 수 있다고요? 하하 하면 하는데 이건 내일 올라올 거 같은데 이거 내일 올라올 거 같은데 아멘 체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눌려져가지고 스피드가 안 돼. 몸을 뒤로 몸을 뒤로. 현지아 몸을 뒤로. 이거를 5만동을 죽인 하루 종일 타기에는 다시 끌게 보면 힘들 것 같네요. 하하. 그 잠시 그 짜릿하며 즐기기에는 너무 고정일 겁니다. 아 이제 가자.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? 일단 미치실 과학을 해본다. 아 저희 몸으로 하는 건 저희의 특기이요. 그래요 그럼 시작합니다. 렛츠고. 그래도 잘 잔 것 같아요.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. 그쵸? 신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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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지납니다. 네 이제 가야돼요. 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. 신짠. 신짠.